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굴찜 그리고 굴 물회입니다 이번에는 사이즈가 큰 삼베채굴 사서 굴침으로 만들어봤고요 물에 양념 만들어서 동치미 냉면 육수 넣고 해주냉면 매운 소스 넣었어요 굴도 듬뿍 넣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김희청이에요 다 먹으러 오고 싶어요 초장하고 타파스코도 있어요 맛있다 밥을 먹으면 더 맛있었을때요 너무 맛있엉 소스가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! 짜장떡이다! 정말 맛있다! 매운 소시지! 너무 맛있다! 묻지 않게 맛있다! 이 소시지를 먹으면 더 맛있다! 식감이 너무 맛있다! 겉에 먹으면 더 맛있다! 맛있다! 엄청 넣었어요! 듬뿍 넣었어요! 드디어 먹었을 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! 엄청 맛있어서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어요! 매운 맛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!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! 너무 맛있어... 맛있어... 정말 맛있다... 맛있다... 너무 맛있다... 너무 맛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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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에서 빼앗고 소금에 쓸데없음 저게 다 먹어있다 정말 물어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털지 않고 밥을 먹으면.. 치킨도 많이 먹으면 맛없는떡 푸읍 매운 고추냉이가 매운 고추냉이가 너무 맛있어.. 왜 저렇게 먹었지? 고추냉이가 너무 맛있다.. 고추냉이가 너무 고추냉이가 조금 더 낭만해서 먹어야겠다.. 고추냉이가 너무 맛있다.. 고추냉이를 너무 맛있었는데.. 저 막걸린다 이 오징어는... 너무 맛있엉 제일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번엔 식감이 진짜 많아요 지금 다 먹어요 뼈는 사랑을 받아서 너무 좋아해요 저게 다 먹었을 때 먹었네요 이거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은 먹방이 너무 많아요 아, 너무 맛있어서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먹었던 거 같아요 이건 소스와 팽이버섯 이건 고소한 소스가 좋지 않아요 고소한 소스는 매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선수로 따뜻한 소스는 매운 소스에 소스가 큰거 같아요 소스를 만들었지만, 잘 먹었어요 소스는 매운 소스에 소스에 썰어서 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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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핳 후... 우... 하.. 후... 후...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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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아이씨 맛있다 엄청 맛있어... 바삭바삭 얌전히 맵다 매운 고추냉이가 진짜 잘 어울린다 미니냄새는 너무 맛있다 뼈는 무슨 맛일까요? 뼈는 너무 맛있다 꼭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뼈가 날라지는데... 아주 맛있다 뼈는뼈가 매일 맛있다 뼈는이 매일 느끼는 맛 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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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로 맛있어 뼈는 에이프라이 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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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않지만 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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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가 매일 났다 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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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가 매일 났다 안 돼서 아무도 안 돼서 먹어야지 정말 맛있어 저거 먹으면 저거 먹어야지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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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진짜 맛있지만... 제가 엄청 좋아해요 짬뽕 근데... 진짜... 너무 맛있어 진짜.. 진짜.. 뱃뱃뱃 뱃뱃 뱃뱃 저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의 주인공을 보고 나는 바로 화면이 없는데요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죠 너가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고추냉이를 먹으려고 했던 맛 입니다. 호로록! 쫄깃한 맛은 인기가돼요! 해외의 맛! 그냥 먹었지만, 소스는 더 맛있을 것 같아요! 너무 맛있어서요! 고추냉이가! 고추냉이가 더 맛있다. 고추냉이를 먹을 수 없는 맛! 아직도 내 말하는지 많은데요 정말 맛있고 맛있엉 너무 맛있다 완전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엉 매운 고소함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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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! 오늘은 이렇게 굴짼과 굴부레를 먹어보았는데요! 역시 굴은 이리 먹어도 저리 먹어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! 남은 육수에 굴 더 넣어서 먹어야겠어요!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안녕!